아 지금 나오시네요 시옹영 사랑해! 이방영 바로 그냥 들으세요 아직까지 오래 안 살았지만 오래 삶에 돌리고 있었는데 조금 아직까지는 사실 어리둥절한 것도 있지만 어... 글쎄요 제가 사실 음... 어렸을 때부터 저도 나름 천재라는 말을 좀 들었고 그런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천재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우리 학생분들은 진짜 천재잖아요 그래서 같이 좀 어울리면 천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 좀 많이 서로 배울 수 있음 좋겠고 어... 진짜... 학생들이 같은... 분야... 분야가 아닌 지언죠 창의를 가지고 새로운 걸 계속 도전하고 어... 그게 개인 뿐만이 아니라 좀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거를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... 어... 좀... 형? 학생들과 조금이라도 가까운 무중당 부위치 역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사실 과학이라고 해서 저도 잘... 과학...이거지? 하면은 설명을 자신이 없고 수학도 그렇고 혹은 안도 그렇고 근데... 어... 항상 저는 아무래도 직업 대중가수 다 보니까 어... 좀... 일반 대중들도 이 생각하기 어려운 벽을 어... 저라는 매개짤을 통해서 조금 더 사람들이 어... 쉽게 이해하고 어...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일상생활에 어... 얼마나 큰 도움을 얻고 있고 앞으로도 얼마나 좋은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이 있게 지켜볼 수 있고 그 기대를 가져올 수 있는 학교에도 또 제가 어떻게 있다보니까 예 예 아니... 어... 세계적으로도 어... 잘... 피해는 절대 안가게 누군지 않게 예 예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네 멋진 치아보니 자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